묻지마시 컨텐츠 진행합니다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저 왼손잡이에요 근데 팔씨름 하실거에요? 가위바위보로 하시죠 일단은 가위바위보로 할거야? 뭘로 할거야? 가위바위보 3판 3선 3승 3판 먼저 이긴 사람 오늘 달마시안이 바닷가에 왔습니다 오늘은 흔쾌히 저희랑 게임해주신다고 허락해주셔가지고 게임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3세판이에요 가위바위보 3세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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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기셨으니까 펀블러 감사합니다 처음 참여해주셔서 하나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하실지 아무나 이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지 네 자신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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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요 패들보드 저 뜨겁대 뜨겁뜨겁대 패들 아 패들보드 나오나 나오나 아 요거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 들어 와 이런거 나도 하고싶어 자 바닷가에서 게임 한판 안 뜨겁나 뜨겁뜨거라 하나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봐봐 손이 손이 힘이 힘 센 손이야 힘 센 손이야 아있네 아 준비 준비하시고 이게 잡는 이게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시작 잠깐만 이게 잡았는데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세제하자 여러분 약한 모습 약한 모습 준비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오오 야 이게 너무 안다 아니 진짜로 진짜에요? 한번 더 하실래요 우와 깜짝 놀랐어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오케오케오케 자 와 어 이현상은 선물 두개 네 이현상 어어어 잠깐만 준비 시작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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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할게요 구독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시원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안녕 아니 진짜로 이거를 딱 잡았는데 여기 굉장히 미모의 미모의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애기 엄마였던 유니 저랑 게임을 해주시기로 해서 아 그러면 일단 상대를 한번 어느 쪽이 나을까요 제가 좀 세보이지 않나요? 문신이 있으신데 문신치면 저는 이쪽으로 저랑 힘으로 갈게요 네 그러니까 내일 바로 발릴 것 같아요 진짜로 하면 저희 한번 보죠 너무 빨리 발리면 재미없잖아 네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네 여기 안다치시게 좀 조심하시고 야 야 이거 이렇게 아니요 밀릴 것 같아요 진심이신데 준비 한판인가요? 네 한판으로 갑시다 준비 한판으로 될 것 같아요 준비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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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셨다 저 주셨다 아닙니다 힘이 세요 세 절대 승부욕이 있어갖고 일부러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셨으니까 저희 기념불러 이건 아니야 텀블러 네 아 부채도 네 감사합니다 유리님입니다 유리님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피하니 어 엄마 어디도 있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진짜로? 네 애기 이름이 시안이래 아 진짜요? 애기 이름이 시안이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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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제가 왜 왜 왜 왜 으 으 으 으 으 으 으